안녕하세요. 링짱입니다. 오늘은 강군과 뽀아와 함께 산책하러 나왔어요. 갈대가 갈대갈대하네요. 단풍도 단풍단풍 하구요. 앗! 저기 강군이 보이네요. 제가 안간다고 하니까 뽀아 버티고 있네요. 제가 멈추면 기다려주는 귀요미 뽀입니다.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드가 왔다. 로드가 왔다. 로드가 왔다. 오, 이리 와. 로드가 왔다. 로드가 왔다. 핑크밀리 찾아서 사말리. 핑크밀리 보겠다고? 길도 모르는데 그냥 가봅니다. 주차는 쓸데없이 멀리에서 엄청 걸었네요. 핑크뮬리는 어디에? 오, 끌려가는 거 아니지? 오, 끌려가는 거 아니지? 드디어 저 멀리 핑크뮬리가 보이네요. 와, 들어가자. 아, 이쁘러. 미루고 미루다 늦게 가서 다 쓰러지고 눌리고 듬성듬성하네요. 바람 때문에 다 누우셨는데 느껴가지고. 방이라서 갈대가 누웠어? 아, 이리구. 강군이 저녁이라서 갈대가 누운 거라네요. 내가 갔던 데 보다 큰데? 하, 재밌다. 요, 안에 들어가야 돼. 민지야 또는 로상인데? 벌써 어둑어둑 해가지고 있네요. 핑크뮬리는 잘 안 보였지만 노을이 넘나 예뻤네요.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리모콘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강군입니다. 산책 잘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